엄마 왔어요 아니 엄마가 그냥 가져갔잖아 아니 안내고 하나 더 있다고 아니 없어 다 땡초야 생일이라서 5산둥이 어디에? 시원한 비교? 깨 다 묻었어 야 알아서 너 뭐 오니까 했어? 어? 깨가 다 묻었는데 몰라 뭐지? 미치 싫어해? 응 그냥 먹으면 안 돼 아까로 오는 사람이 아니냐고 물어보는데 괜히 혼나는지 나 아까 챙기는 거 보고 졸업모자가 얼마가 있네? 아니 엄마 안고기 졸업고 있어 왜 뒤로 쓰는데? 왜 뒤로 쓰는 거야 원래? 야 이쁜 X냐는? 야 외국인 같지 않냐? 야 그 먹다가 안 먹으면 혈압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 다시 먹어도 혈압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되는 사람이 있고?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모르니까 안될 때 문제가 큰 거지 그럼 진짜 큰일 나는데요 엄마가 많이 가 엄마가 진짜 많이 가 엄마가 다 준비했는데 나 배아파 약 좀 사줘 배아파다 눌러줄 수 없을까? 누가 안 눌러주나? 누가 안 눌러주나? 오빠 놀려면 어 그래서 난 진짜 등겼어 아빠가 무조건 필요해 여행 갈 때 설비치 헬스장이 없냐? 헬스장 왜 없어? 없어? 나 진짜 헬스칸 해야 돼 귀여워 바다 오징어 사줄까요 여보? 과자 아니 과자고 포도 하나 꺼내놓게 어디 갔는데 지금? 좀 작은 듯? 어? 그 망 나 모르겠어 이거면 좋아 뻥이 원 알아 야 니가 들어올래 뻥이 이놈 이놈 나가? 엄마가 뭐 사오랜는데? 오징어가 8차원인거야 그래서 못 찾았어 아빠 과자 골라봐 3개 중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고를 것인가 물카드 얘기 바이씨 내가 골랐는데 아 난 눈을 감자고 얘기 예상했는데 이거 가져온 거 한 번 써볼래? 이거 가져온 거 한 번 써볼래? 슬리만주 6,000원 너무 비싼 거 같아 슬리만주 6,000원 슬리만주 6,000원 슬리만주 6,000원 4개만 돼서 뜨거워 슬리만주 6,000원 너 땜에 안 되는 거야 슬리만을 못 끓인 물 weren't we then 뭐 한 주?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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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흨 야, 화장맛 나! 진짜? 맛있어? 맛있어? 아니, 이따가 오늘 처음에 했는데, 내가 얘기해. 안개 뭐예요? 안개라고? 이건 불이라, 불이라 그랬는데. 안개는 아닌 것 같은데? 딱 냄새만 더 졸리네. 그만 그려야 해. 그만 그려야 해. 저기 기다려, 내가 먼저 그냥... 놀이다. 경루산 마지막... 비 왔을 때 셋... 그래도 사와서 축하를 해 주실까? 잠깐. 그럼 아빠가 사 계획을 해. 그래. 아빠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. 둘이 아무것도 안 했다고 세상 들었게. 근데 난 아빠한테 세수 때문에 다 보내주지. 꼬박꼬박 받았어. 나도 받았어. 오히려 아빠가 좋은 게, 아빠는 여행 갔다 오면 아무것도 안 사 오잖아. 그러면 현금을 줄게. 좋다. 응. 현금이 좋아. 그거는 이따 바다 가게 되면... 응. 그제 건 내버려 내리지 말고. 할 건데? 날씨가 저 너울성 파도는... 너무 좋잖아, 날씨가. 너울, 파도가 너울성 파도라는 것은 알지? 높은 거 이거 이거 왔다 갔다 해서. 응. 날씨가... 어디를? 마우슬리 가야 돼. 난리다만... 뚜껍게 말린 빵구 느낌. 이렇게 찍으시네. 오 자쿠리지. 엄청 늦은 체크인. 응. 따가서. 어 잠은 여기서. 오 안 보여. 바다가. 어? 아 좋다. 신발. 오. 아 이렇게 생긴 거구나. 진짜 예쁘죠? 예쁘긴 해. 내 스타일. 근데 993이 더 예뻤는데 나는. 나도. 993이 더 예뻤는데 나는. 나도. 예쁘네. 아니 이게 딱 맞다. 여기 여기 살짝 남아. 그래 그럼 다행이다. 여기로 가면요. 혜안 선생님도 있고. 1층. 어? 가봤어? 어? 가봤어? 넘어간 줄 아냐? 야 내가 제일 빨리 가봤다. 네가 가본 나라 중에 내가 안 가본 나라는 없어. 야 나 있다 몽골. 아 몽골 오케이. 안 부러워. 아 근데 몽골은 우리 엄마는 더 안 가고 싶대. 비유가 너무 심했네. 오. 오 야 야 근데 놀고 싶다. 테디인데? 어. 테디인데 테디. 아 그러니까. 이렇게 해서. 아. 아. 이렇게 해서. 또 먹을래? 쯔쯔. 유미여잔. 무서운 건대. 유미여잔. 어 줄 서는... 줄 서는 거야? 풀맛? 저기 이거 맥주 포인트로 막아? 아 이따아 다 맥주 좀 안 먹을 거 같아. 저 맥주 좀 한 peg만 대충 한 걸로. 그래서 저기다가 찾기. 아 진짜. 인간이 좀 더 따는 거지. 음. 된장 하나 더 드릴까요? 네. 네. 진짜 그리스 같긴 하다. 너 안 나와. 위에만 사람들 안 나오게 지금. 쌀국수. 엄마는 쌀국수. 취향 느낌이 예뻐. 연어 있는 줄 넘어서까지. 맛있어. 나 그냥 싫어. 먹을래? 넣어봐. 양파. 아침. ício食. 치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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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헌. 리헌. 근데 이러고 안됐어 파도마! 우와 파도마! 근데 색깔은 있어 또 왜 쳐? 그래? 진짜 그정도야? 나는 고기 먹으면 콜라가 바뀌는 거지 뭐 몇평만 했어 하면서 뭘 그거를 이거 엄마 또 엄마 지금 아빠한테 치 때려가봐 100% 아빠 질색감봐 나는 텔레비좀 보자 야! 야! 저기에서 6일을 빼 이거 뭐야? 주말 빼고서는 회사 일을 거기다가 밥 썼어 모든 재산은 나한테 준다 그럼 나는 엄마를 따라가야겠다 너는 성인이 꼭 따라가지 그래도 따라가야지 혹시 나로? 근데 박장대사 하고 웃은게 정보이고 있어 벌써 이쁜 것 같아 뭘 근데 순발랑 아빠 사진 못 보내주겠다 이마 다 까지 뭐지? 너 찍은 거 이런게 멋있는거야 내 이마 너무 이쁜데? 야 너무 잘나왔다 이쁘게 나 이거 올릴거야 꼭 꺼낼거야 아 근데 그러기엔 아빠 뱃살이 너무 심한데 응? 뭔 말이야? 아니 내가 자기 돈을 다 쓰면은 자기 나한테 그렇게 걸어다주는대로 그때 운전하고 할 때 내가 5학교방정일 때 우리 엄마는 저한테 있잖아 내가 거잖아 아피도 쓰면서 그건 맞아 내가 어머 오 미안 이거 안 먹었는데 아니 이거 안 드는데 아리 아이고 뭐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다 납니까 이놈은 원래 많이 먹는 사람이야 아리 누리 형 이거 따른다 봐 펌프 하자 펌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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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있구요 아무튼 해보기 다 벗겨져있어 게이트 평균 2.9가 뭐야 그럼? 몰라요 한 번만 있어야지. 한 번만 있어야지. 아니 어디까지 내려가? 나 무서워. 파도가 너무 넘실거리는데. 색깔 미쳤어. 어? 거긴 별로 안 찍고 싶은 나한테. 근데? 몇 개를 찍어. 어차피 올릴 건 한 개밖에 못 올려. 더 놀아. 아가. 수영하기 글렀콘. 오늘도 수영하기 글렀 날씨야. 맛있네. 원래 시작할 때는 채소를 부어줘야 돼. 이게 어떤 토마토가 주체 배워먹는 거 같아. 소인치까지 못 먹을 거 같아. 이거 2, 3학번인 거야? 대단해. 이거 할머니 좋아. 아이고. 두 개 두 개. 두 개. 오현 수영. 모재드립니다. 우와 뒤에 바다 보여. 오빠, 오빠, 어떡하냐? 엄청 좋아, 오빠. 햇빛이 없는 게 좋아.